배달의 민족 주문 우리 아이가 먹을 거라서 따로 순살로 좀 더 넣어주시고요 물티슈 서른 개랑 따뜻한 물 한 컵도 넣어주세요 위생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저희 가족이 여섯 명인데 치즈볼도 개당 한 개씩 여섯 개 정도만 당당하게 넣어주세요 잘 보내주시면 리뷰 예쁘게 써드릴게요 아니 애 때문에 그런 건데 그것도 못해줘요 여기는 뭐 손님 접대가 있다위야 장사 망하고 싶어요 이딴 식으로 장사하면 가게 망하는 거 순식간인데 이 정도도 못해주면 장사 접어야지 내가 뭐 큰 거 요구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장사 똑바로 해 아니 저기요 고기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왜 고기가 없는 거죠? 장난하시는 건가요? 아오 짜증나 진짜 아 glove jij 정말 감사합니다 아아아아아아아開心 아아아아아아아아아 спас 에잇 해 Retare 에잇 해 You